안녕하세요. 이제 돌아가신 서세원씨가 사업이 망해서 26억원 전재산을 늘리고 생활고에 좀 시달리면서 지냈다라고 합니다. 저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? 뭐 이제 원래 하던 번업이 있었죠. 원래 번업이 뭡니까? 뭐 개그고 예능이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더니죠. 뭐 그랬더니가 뭐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뭐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다 날렸다라는 걸 보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재산 26억을 그냥 잘 그냥 간직하고 있었더라면은 저렇게 힘들지 않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혹은 더 큰 생각들을 하다가 저렇게 된 게 아닌가? 이런 생각들이 좀 들죠.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캄보디아에서도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뭐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들어 했다라는 거죠. 뭐 월세팡과 다름없는 비즈니스 호텔에 전쟁 근거했다고 합니다. 돈이 없어서 지인한테 600만원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.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제대로 돈을 버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?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. 뭐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의 주식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크지 잘 모르는 데서 돈 벌 일은 없습니다. 뭐 좀 너무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함부로 욕심부렸다가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 안 쉽죠. 많이 어렵습니다. 많이 힘듭니다. 왜 힘듭니까?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.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. 이렇게 되면 참 걱정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고 갑자기 돈이 더 들어가고 뭐 가까이에 있는 지인한테 사기당하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별하별 일을 다 겪죠.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합니까?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함부로 욕심 탐욕 부려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른들이. 그 얘기가 되게 지루하고 꼰대 얘기 같고 그냥 뻔한 별일 아닌 그냥 영양가 없는 조언같이 생각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알게 되죠.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욕심 탐욕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남이 나를 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밀려나가서 무너진다라는 거죠. 그렇게 마음먹고 좀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하는 게 좋죠.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. 재산은 우리의 목숨줄과 같습니다. 뭐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거다. 돈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인군자인 경우에 정말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한테 돈은 뭡니까? 자신의 인생입니다. 돈이 만약에 3억을 날리먹었다 5억을 날리먹었다 1억을 날리먹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10년 20년이 그냥 날라간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물론 살면서 큰 손해나 큰 소실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죠. 안게끔은 좋겠지만 큰 수업료를 안 내면 좋겠지만 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. 확실한 건 그래도 다시 일어내려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또 단단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. 이제 서세훈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되게 잘나갔고 되게 돈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인생의 말년은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하다라는 거죠. 한때 서세훈씨는 말이 많았죠. 뭐 이전 아내를 참 끔찍할 정도로 사람을 좀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씁쓸하죠. 26억 8천만원 투자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공사 다 멈추고 다 날렸다 이런 얘기를 보면 참 씁쓸합니다. 자업자득이다라는 거죠. 돈이 중심일 수 있다. 수액의 프로포토레 사업의 돈의 죽음이 참 이 사람의 인생에 많이 이렇게 점찰되어 있는 것들이죠. 하루 10만원짜리 비즈 호텔이면 한 달이면 300인데 그게 적은 거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댓글들도 있구요. 캄보디아에서 사업하지 마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아 난독증이라고 하네요. 월세 1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이 아니고 월에 10만원이라고 하네요.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은 나이 먹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. 나이 들면은 여행은 선진국 가는 거라고 하네요. 여덟에서 드신 분이 65세까지 벌고 은퇴하면 사회가 내가 젊을 때랑 달라져 있어서 젊을 때 둘벌던 방법이 안 통화하게 된다. 그러기 때문에 아껴서 사는 게 제일 좋다. 젊었을 때 큰 돈 벌었던 기억대로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다가는 대부분 다 망한다라는 거죠. 은퇴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이다. 라고 얘기하네요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이 들어서는 좀 더 조심하고 더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몇 조가 재산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600만원을 빌렸다라고 하니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죠. 참 어처구니 없죠.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인생 무상이다라는 거죠. 결국 너무 무리하고 너무 탐욕을 부리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. 인생 만년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초년 성공은 젊었을 때 성공은 만년의 부름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습니다. 뭐 성공을 하든 자리를 잘 잡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 관리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구나 얼마나 힘들구나 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상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